나 이쁘지? 나 좋아하지? 저긴 하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좋아하는 건지는 내가 조금 생각... 난 오빠가 날 좀 더 여자로 봐줬으면 좋겠네 난 오빠가 날 좀 더 여자로 봐줬으면 좋겠네 응 좀 마냥 충분히 여자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래 그럼 다행이고 나 완전 무방비하고 섹시한 상태인데 키스 안 할래? 오빠 놀리는 거 안 와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오빠 좋아하는 거 진짜 몰라? 오빠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 뭘 말이야? 지금 내 마음 고백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